자 이번 시간은 제4과목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61번이죠. 매끈한 원관 속을 흐르는 유체의 레이놀즈 수가 레이놀즈 수가 1800이다. 일대의 관 마찰 개수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관 마찰 개수 f는 64를 레이놀즈 수로 나눠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64 여기는 1800. 계산을 하면 계산기가 있으시죠? 그러면 약 0.036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대입해서 푸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에 62번을 보십니다. 사용 압력이 비교적 낮은 증기물 등의 유체 수송관에 사용하며 백관과 흑관으로 구분되어 있는 관관은 백관과 흑관 자 이것은 일반적인 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 백관용 탄소 관관인 SPP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SPP 엣치는 뭐냐면 여기 엣치는 하이의 하이. 그러니까 스틸 파이프 포 프레쇼가 프레쇼. 압력이 하이다. 이 소리거든요. 뭐죠? 고압. 두 번째 것은 고압 배관용 탄소 관관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압에 쓰는 거. 세 번째 거는 SPP 엣쳐. 이거는 스틸 파이프 프레쇼 서비스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이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 SPA는 A는 알로이죠. 알로이. 그래서 배관용 합금 알로이다. 합금 관관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1번. 바로 일반 배관용 탄소 관관인 SPP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63번을 봅니다. 축규. 축규. 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합한 기반을, 지반을, 적합한 지반. 지반을 고르는 것이다. 선정하는 것이다. 다음 중 지반의 적부시험으로 틀린 것은. 자 지반의 적부시험으로요. 지네렉시험, 토질시험, 지하탐사합니다. 팽창시험 이런 것은 없죠. 3번이다. 자 다음에 64번을 보시겠습니다. 밸브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밸브 몸통이 둥근 달걀형, 달걀, 달걀형. 계란, 달걀 같은 말이죠. 몸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요체의 압력 감소가 크므로 압력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나 유량, 특히 유량 조절에 쓰는 건데요. 바로 글러브 밸브를 묻는 문제입니다. 유량 조절용이나 차단용으로 쓰는데 유량 조절용으로 많이 쓰죠. 글러브 밸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밸브도 뭐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글러브 밸브를 보시면 아까 계란 모양 얘기했죠.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생겼죠. 글러브 밸브. 그 다음 두 번째 체크 밸브를 보시면 외관은 이렇게 생겼는데 체크 밸브를 보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서 나가게 돼 있고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압력까지 하면 이게 닫혀 버려요. 그래서 역류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역류 방지 밸브예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체크 밸브고요. 세 번째 버터플라이 밸브는요. 이렇게 요거 판. 얘가 여기에 이렇게 판이 까딱까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밸브. 원판형 디스크가 있죠. 여기서 빠딱까딱 디스크. 축을 중심으로 90도 해서 해가지고 관루를 개프하는 구조의 밸브입니다. 비교적 소형적이 좀 많이 있고요. 다음에 슬루스 밸브. 얘는 게이트 밸브라고도 해요. 게이트 밸브. 이렇게 생겼는데 외관이 이렇게 생겼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배관에 이렇게 횡단면하고 평행하게 상하로 상하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체정이 적어요. 유체정이 적고 그래가지고 고점도 유체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강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대구경. 구경. 직경이 큰 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밸브는 수격, 작용, 이것도 방지가 가능하죠. 이제 슬루스 밸브. 여기서 이제 글로브 밸브를 묻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밸브 몸통이 등근 달걀형 밸브로서 유체 압력 감도가 큼으로 압력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나 유량 조절용이나 차단용으로 적합하다. 뭐다? 글로브 밸브. 1번 글로브 밸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65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사정 등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 사용자, 공급자 등에게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은 자 그래서 에너지 개발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에너지 개발 관련이 없고요. 지역별 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에너지 비축, 에너지 배급 이런 것은 다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뭐 비축 저장도 들어가 있고요. 에너지의 뭐 배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양도, 양수,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니까 해설을 또 잘 보시면 되겠고요. 법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출제된 것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다 항목에 있는 것은 여러 항목에 있는 것.